저는 종교적인 것은 안 좋아합니다만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종교적인 걸 저는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종교를 안 갔는데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종교인들이 좋아할 내용이에요 일반인들 중에도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로 종교인들이 고민할 주제들을 저는 또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체험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종교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새로운 어떤 영성의 시대에는 저 같은 모델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 벽 없이도 어느 종교곤 다 누릴 수 있고요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또 좋아요 그 분위기에서 또 깨어있고 절에 가면 절 분위기에서 또 깨어있고 뭐가 본질인지를 알면요 이 우주 전체에서 안 걸립니다 이슬람 가면 거기 걸리겠어요? 이슬람 사원에 가도 또 깨어있겠죠 그래서 제 강의 듣고 예전에 저한테 지도받은 친구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러면 와이프 때문에 교회 가야 돼요 일요일에 교회 가서 뭐 하냐고 가서 학당에서 배우는 방법들을 참나각성하고 그럼 본인이 훨씬 더 은혜 받고 오죠 거기 열심히 다니는 신도보다 사실은 그분이 더 그 친구가 더 은혜 받죠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은혜는 오로지 참나일 수 입니다 애고가 어떤 상을 하나 마음에 상을 세워서 거기에 몰입을 하면 참나가 뭔가 감흥은 해줘요 그런데 이 상들이 뭔가 이제 애고가 만들어낸 상이라면요 이게 훨씬 그 좀 진통제밖에 안 되죠 일시적인 어떤 이한책 밖에 안 돼요 참나가 분명히 그렇게 해도 뭔가 감흥은 해줘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만약에 참나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이 바뀌어요 실제로 참나를 만날 때마다 혼이 바뀌어요 그래서 단순한 진통제는 아닙니다 참나를 직접 만나면 제가 그래도 진통제라고 하는 이유가 참나를 만났는데도 만났는데도 참나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데 이걸 제대로 수용을 못 하시면 진통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참나를 만나면요 참나가 엄청난 뭔가 은총을 줘요 이 기운에 그대로 플러스 양심 성찰까지 해버리면 사실 여러분 업장 하나가 털릴 수도 있어요 이때 치료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좀 오묘하죠 참나 자체를 만나는 게 진통제냐 단순한 그건 아닌 게요 진통이 오면서 어떤 육바라밀이 들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수용을 못 해주시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변화는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의 틀이 바뀌고 뭔가 감정의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기도 하고 사고의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기도 하고 행동의 어떤 버릇이 있었는데 바뀌기도 해요 아주 미세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거 하나 바뀐다는 게 그런데 뭔가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게 대단합니다 실제 바꿀 수가 없는데 살면서 그냥 인과 법칙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에고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라 기존에 해놓은 짓대로 쭉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나가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인과에는 없는 게 나타나버려요 바뀌어 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하고 사셨다고 해도 참나를 만나면 육바라밀 마음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바뀌어 버리면 죽겠을 때 답이 안 나올 때 참나를 만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서 불변의 자아를 만났잖아요 하느님 자리를 만났잖아요 그 만난 것만으로 생각이 여유로워지고 생각이 남에게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흐르게 되고 흐르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욕 진실을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라는 정진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욕망의 편견에 안 휩쓸리려는 중심을 잡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갖춰지고 거기서 사리 판단을 올바로 하게 돼요 이게 뇌가 건강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뇌가 건강해진단 말이죠 깨어있는 양반은 그러니까 판단을 다르게 해 버려요 분명히 그 조건이면 뇌가 흐려져 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게 100이면 100 다 그랬는데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똑같은 조건에 임했는데 참나를 만난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전혀 다른 카르마를 짓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참나한테 맡길수록 은총이 제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상계적인 일하고 다릅니다 현상계의 일은 내가 노력을 해서 에고가 더 힘을 내야 뭔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힘을 뺐는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을 다 못 쓰면 안 돼요 이건 이것대로 써야 되지만 참나한테 맡기는 연습도 하셔서 참나 힘도 끌어다 써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에고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에고의 노력이 참나와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카르마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에고가 온 힘을 다 기울여도 에고가 한 대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참나와 협조하면서 힘을 뺐다 줬다를 잘 하면서 참나한테 맡길 건 맡기고 에고가 처리해야 될 건 에고가 빨리 처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되면 현상계에서 인과도 잘 만들어지고 참나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기존 인과의 어떤 얽매임에서 많이 벗어나서 새로운 인과를 많이 지을 수 있죠 지금부터 좋게 살고 싶어도 좋은 인과 짓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 해 놓으신 인과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때 참나에게 맡기면서 해버리면 참나가 막아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살만해집니다 기존의 빚만 갚으라고 안 해줘도 내가 돈 벌겠는데 돈을 벌어봤자 기존 빚으로 나가는 게 더 많으니 아예 뭘 할 수가 없다 되는데 참나가 잠시 막아줄 때 뭘 잔뜩 좋은 업을 지어버리면요 기존 빚도 갖고 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참나의 힘이 참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몰라 해서 지금 알아차리는 나 이 우주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나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변화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영을 못 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양심 성찰만 이 좀 버릇으로 익히셔서 양심 성찰만 잘 깔리면요 여러분 마음에 수영을 금방금방 다 뽑아냅니다 참나를 한 번 만날 때요 많은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실 때 힘들어 죽겠는데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를 만났어요 변화가 일어나죠 힘든 게 사라져요 그러고 나와요 그냥 그러고 가버리면 진통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명상에서 나오면서 명상의 기운이 가시지 않았을 때 양심 성찰까지 해버리시면요 단단하게 여러분 생각도 정리해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카르마 바뀌어버려요 하나가 세게 바뀌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쌓여갈 때 보살이 됩니다 카르마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살의 카르마를 갖게 돼요 그분은 보살이요 죽으나 사나 보살이요 참나 알아차리는 자가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차리는 자가 이런 힘이 있다는 걸 모르면서 여러분은 아무리 몰라 괜찮아 하셔도요 더 진보가 없습니다 지혜 부족이에요 계속 명상을 하는데 참나는 매일 만나는데 지혜 부족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영성증이 높은 사람은요 한 번에 삼매 체험만 가지고도요 아마 엄청난 철학책을 100권씩도 씁니다 근데 영성증이 떨어지면 참나를 아무리 만나도 만나면 그땐 좋은데 또 돌아서면 다시 세속화되고 또 만나면 그땐 좋은데 돌아서면 근데 지능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영성지능은 개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봐냐 참나 만났을 때 양심 성찰만 역량껏 해주세요 뭐라도 하나 좋은 생각 얻어서 나오세요 컨설팅을 참나한테 의뢰했으니 뭔가 결론 하나 얻어서 나와야죠 그냥 나오지만 마음만 좀 편안해졌다고 나와 버리시면 다시 현상계에 나오면 속이 바로 시끄러워질 텐데 그 기운 다 가셔버릴 거 아니에요 진통효과는 날아가 버리면 그 뒤에는 더 암담해지죠 뭔가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지 힘든 현상계에 맞닥뜨리더라도 문제를 풀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힘들 때 애고 혼자 인과의 어떤 그런 그물에 걸려있는데 애고 혼자 발버둥 치면 안 된다는 거 힘들 때일수록 맡겨버리세요 몰라 하고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게 도피나 어떤 무능함이 아니에요 맡겨버리고 모른다고 하는 게 모른다고 하면 내가 꼭 바보가 되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애고가 용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해결책이 나옵니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일보 후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보 내지 10보 전진이 일어납니다 그걸 못 견뎌요 내가 1보라도 후퇴할 수 없다 그게 병법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수는 후퇴를 잘해요 치고 빠지길 잘한다고요 하수일수록 이번에 못 이기면 못 이긴다고 하고 후퇴하는 걸 모르다가 거기서 다 날린단 말이죠 애고는요 꼭 후퇴하는 거를요 좌절이니 도피니 하면서 또 다른 명분을 내세우면서 애고가 막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쉬는 걸 막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함정 속으로 계속 빠져듭니다 분명히 함정이고 사귄 것 같은데도 못 빠져나가고 계속 가요 애고는 더 가면 더 가면 뭐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크게 날립니다 그때라도 나중에 후회하시죠 그때라도 멈출 걸 내면의 신호가 원가였는데 양심이 신호를 보낸 거였는데 내가 무시했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근데 일을 한번 반복했으면 학습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당하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애고를 보면 뭔 문제가 하나 이런 것도 보다가 안 풀리죠 안 풀리면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몰라 괜찮아 합니다 내려놓고 나오면 편해지면서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각도로 생각이 나면서 쉽게 답이 나오는데 아까 그 시야로는 그 시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도 애고라는 건 계속 더 가보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거고 근데 분명히 느낌으로는 알죠 지금 이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닌 거 같다는 그때는 그때라도 빨리 몰라 하라는 신호입니다 몰라 하고 맡겨버리면 도망가는 거 같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책을 덮고 몰라를 하려니 속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고 나면요 아까 왜 진지가 안 할 걸 하겠죠? 하고 나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아까 내가 되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좁은 편견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겠대요 이럴 때 차라리 산책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신기하죠? 개그 프로 하나 보고 있다 보면 답이 보여요 왜냐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개그 프로 보다가 실실 웃다 보면요 여러분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 그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었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못 쓰는 거죠 애고의 탐진치상에는 그게 잘 안 돼요 당장 빨리 답을 못 내고 이득을 못 내는데 물러서라고 그러면 애고 입장에는 싫은데 경험을 통해서 참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나았다는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나중에 그렇게 당연히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나랑 친해지시고 참나한테 자꾸 맡기시고 거기에서 이왕이면 여기까지만 가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왕이면 여기에서 양심 성찰까지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탁월하죠 실제로 참나에서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애고가 조금이라도 양심 성찰 안 하시더라도 참나에서 온 변화를 애고가 진지하게 수용하기만 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게 양심 성찰하고 연결된 건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양심 성찰을 해버리면 훨씬 변화가 커진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참나를 만났을 때 마음이 여유로워질 때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양심이 발동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내가 좀 포기하는 게 나았겠다 내가 마음을 좀 낳았으면 괜찮았을 문제네 아니면 내가 더 잘못한 부분도 있네 뭐 이런 게 뭔가가 떠올라요 양심 성찰 하려고도 안 했는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양심 성찰을 더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실제 여러분 참나가 수용되면 양심 성찰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해버리면 균형 잡힌 육바라밀로 6가지 항목으로 균형 잡힌 양심 성찰을 해버리면 훨씬 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된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만 한참 했네요 이 책은 화엄과 선이라는 책인데 소개도 해드리면 좋죠 이분 제가 대학원 때 불교 배운 분이거든요 신규탁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불교계에서 이분 전공이죠 규봉정밀 스님이라고 중국 한 8세기 때 분인데 육저헬닝의 제자 하택신의 거쪽 계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계정에서 아주 싫어하는 분입니다 성찰스님이 제일 비판했던 분이죠 왜냐 이분 논리 이분이 도노 점수의 논리를 세웠어요 하택신의 때부터 도노 점수 얘기가 나와서 규봉정밀이 정밀하게 만든 걸 보조지눌이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보조지눌의 스승격이에요 그러니까 성찰스님이 보조지눌 깔 때 규봉정밀도 같이 엄청 까는데 이분은 대단한 분인 게 선으로도 선사고 교로도 화엄경에 몇 대 조사해요 그러니까 화엄종의 조사이자 선종의 조사인 분이라 배유라는 당시 정승이 이분한테도 가서 배우고 황벽선사한테도 가서 배워서 황벽선사는 지금 조계정에서 아주 높이 치는데 규봉정밀은 도노 점수를 얘기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훨씬 맞죠 규봉정밀의 도노 점수가 이분은 도노도 정확히 얘기해요 점수가 안 돼도 도노가 바로 가능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도노는 바로 돼버리는데 점수가 안 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 이후 점수를 해서 육바람해를 통해 부처가 돼야 된다 이게 지당한 얘기인데요 지금 황국 조계정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점수가 다 된 뒤에만 도노가 된다는 주장이 왜 황당하냐면요 참나는 원래 광명이에요 선종이론이 이랬죠 선종의 기본이론이 참나는 본래 퍼펙트하고 때 묻지 않았고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즉 그 따라서 우리가 한 생각만 돌이키면 퍼펙트한 참나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선종의 기본이론이죠 이게 선의 기본이론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때 선사는 너무 빨리 견성해서 문제였지 이런 12지 구경각을 견성이라고 하고 사람을 몰아친 적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선의 논리에 안 맞으니까 그건 교정논리와 선종논리가 되게 잘못된 만남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퍼펙트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만 돌이키면 바로 참나는 알 수 있다고요 실제로 이게 모든 선 문답의 기본이론이었고 선 문답을 그럼 왜 합니까? 문답을 통해서 선을 전하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2지 구경각과의 알 거를 왜 문답을 하고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곳에 한 방에 알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찌르면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에요 도노는 다만 여기서 붙여 됐다고 인정할 거냐 아니면 방금 퍼펙트한 참나 한 것만으로 애교가 낚인 건 아니니까 점수까지 얘기할 거냐 아니면 퍼펙트한 참나를 깨쳤다는 측면에서 도노만 얘기할 거냐 이 문제였는데 한국불교에서 애매하게 섞여 가지고 점수가 다 끝난 뒤에 뭔가 도노가 올 것 같은 그런 도노를 얘기해 버린다는 그래서 너무 진안한 도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도노는 원래 쉬워서 맛인데 즉 도노의 참맛을 날려버렸다는 거죠 원래 쉬운 맛인데 우리 안에 참나가 퍼펙트하니까 알아차리는 자리가 참나니깐 그것만 알면 바로 견성은 한다는 거죠 도노는 이렇게 쉬운데 문제는 애고가 안 닿겠으니까 애고 차원에선 점수가 필요하다 또 한쪽 문판은 도노 했으면 도노만 신경 쓸 일이지 애고를 왜 돌아보는가 도노만 했으면 참나 찾았으면 끝이지 애고 차원은 돌아오지 마라 이런 주장은 있는데 애고가 다 닦인 뒤에 도노가 된다는 주장은 원래 선에 없다고요 그거는 교정과 선정이 애매하게 섞여 버린 경우에요 지금 한국 불교는 이 주장을 펴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도노 하기가 어려워요 절에 가서요? 저 오늘 도노 한 것 같아요 하면 오늘 가입한 신자가 저 도노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인정받겠습니까? 도노가 어떤 건 줄 알고 지금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원래 선에서는 나오면 안 돼요 도노는요? 한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상승선 그렇게 빨리 도노를 하게 만들수록 최상승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상승선을 지도했으면 한 생각 돌이켜서 견성자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애고가 다 껴서 도노가 아니에요 애고 조건을 초월해서 도노인 거지 이런 선의 맛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요 복잡해져요 무슨 오묘의 일어를 해야 된다는 이 잠을 자건 말건 도노는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도노를 바로 찾는데 잠을 자고 안 자고가 뭔 상관이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를 애고 조건에서만 잠이니 꾸미니 생시가 다 애고 조건의 얘기인데 애고 조건의 얘기를 걸어가지고 자꾸 참나를 제약하려고 그래요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선어력들을 보면 도노 점수건 도노 돈수를 주장하건 다 한 방에 도노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길이를 다르게 설명할 뿐이에요 애고 차원에 다시 내려와서 애고도 닦아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과 도노만 계속 밀고 나가면 애고가 닦이고 이런 거는 다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입장 애고는 신경 쓸 필요도 높다는 입장 한쪽은 애고도 닦아야 된다 근데 단박에 도노 된다는 거기서 의견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도노인 거죠 이름이 그래서 도노예요 단박 돈자예요 단박에 깨달은다고 단박에 깨닫는 그것도 누구나 잘 되지는 않지만 원래 이런 상은 단박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참나가 뭔지 정확히 모르면요 그 대신에 참나가 정확히 뭔지 모르면 이 도노에 대해서 잘못된 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 규봉정물 선생이래요 아무튼 그분 글을 번역해 놓으신 책인데요 일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미있는 게 알았죠 그래서 이 규봉정물 이쪽이 이분들이요 보조진울수님이 공적영지했듯이 공적지를 강조합니다 지를 강조해요 이 지의 지자는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혜롭다는 것이니까 참나가 지혜롭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혜란 뭔가 현상계를 다 꿰뚫어본 뒤에 지혜를 얻는 게 원래 맞잖아요 현상계를 다 풀어내는 걸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가로할 자가 있잖아요 알고 말로 풀어주니까 지거든요 이것도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지 알아차림 그 자체 어떤 내용물도 없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참나라는 거기에 내용물이 이미 들어와 버렸으면 현상계를 다 만난 뒤에 얘기잖아요 현상계 이해되세요? 우리가 애고가 닦여야 지혜는 늘 거 아닙니까 애고가 닦이고 안 닦이고 상관없이 지라는 놈은 알아차림 자체는 동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동물이고 뭐고 똑같이 알아차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용물 상관없이 그 내용물 상관없이 알아차림 자체에 주목하잖아요 그게 참나다 여기서 지혜 지자가 되면 이미 내용물까지 생긴 거죠 뭘 알아냈다 자명한 지혜를 많이 얻었다는 것까지 들어가니까 그것마저 붙이지 말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혜 알아내는 거 누구나 가능하겠죠 지혜가 없어도 되니까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이 영혼이 다 정화된 뒤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죄인도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단박에 만날 수 있다는 왜냐 우리 조건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보세요 뭐랑 비교하냐 물이 맑은 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있고 그러면요 사람으로 치면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겠죠 근데 그럼 똑같이 물도 맑은 물이 있고 흙탕물이 있겠죠 그런데 지라는 건 똑같죠 어리석은 어리석어도 알아차림은 있잖아요 지혜로워도 알아차림은 있잖아요 그럼 말건 흙탕물이건 젖는 속성은 똑같지 않나요 물은 다 젖는 놈이잖아요 젖는 속성이 알아차린 속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규봉종미리 명확히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물하고 비교하면 물이 물의 그 젖는 성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물이 움직이건 고요하건 간에 따라서 사람도 탐내건 성내건 탐진치를 일으키더라도 알아차림의 기능은 알아차림은 항상 있다 여기에 주목하면 여러분 12지가 된 뒤에 견성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겠죠 내 안에 알아차림의 속성만 딱 알면 바로 견성이에요 그게 더 노예요 따라서 자비를 베푸고 남을 구제할 때도 알아차리고 있고 근심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즐거워할 때도 알아차리고 있다 알아차림은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 이걸 변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늘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 알아차림을 알아야 바다의 파도가 멈추듯이 알아차림을 알아야 우리 업이 이제 정화될 수 있다 이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에 항상 간직된 항상 알아차림이 알아차리는 기능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번호한다고 그걸 깨닫는 것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원래 지금 알아차리고 모기도 알아차리니까 여러분한테 안 잡혀요 모기보다 열등하다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사라져요 내 시야에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요 또 가만히 있으면 와서 또 물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알아차림의 능력이 있는데 그 불성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동물까지는요 정확하게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자가 불성이니까 저한테 누가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식물인간도 있나요 식물인간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분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참나가 있는 거죠 개 돼지도 알아차림이 불성이 있단 말인가요 그때 불성이 부처님을 상상하니까 못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개 돼지고 잡으려고 하면 쉽게 잡히나요 그 알아차리니까 다 알아차리고 있는데 자신이 존재한다는 거 모를까요 개 돼지가 모기가 파리가 존재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죠 뭐 먹으려고 이익은 인간이랑 똑같습니다 호리 피해 이익은 취하고 피해는 손해는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알아차림이 없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얘기를 이런 얘기도요 이렇게 고승 얘기로 들어야 제가 막 일방적으로 막 지르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요거는 이제 편집 원조상서라는 분한테 보낸 편지글인데 요거 하나를 통으로 읽어드릴게요 통은 아니네 좀 짧은 짧은 한 달라고 읽어드릴게요 온갖 중생은 신령한 알아차림의 본성을 갖추지 않은 존재가 없으니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제 의기 왜 해드린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은 알아차리는지 아시잖아요 학당에 오신 분은 지금 이 정도면 다 웬만큼 아시는데 여러분이 뭐 물건을 사셨는지 얘기를 자꾸 제가 해드려야지 아 이게 귀한 물건을 얻었구나 안 그러면요 이걸 홀대한다고요 뭔 일 있어도 모른다 하고 있으면 뭐하려 문제 해결을 해야지 하고 이제 애고가 현상계로 막 그냥 쫓아가신다고요 한번 좀 알아차리는 자와 진지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가시면 뭐 문제가 쉽게 풀릴 텐데 그거 아는 게 도노라고 해서 엄청난 자리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까 봐 너무 쉽게 도노를 해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또 쉽다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 대해 설명한 매뉴얼을 그게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온갖 중생은 중생들은 다 알아차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중생이라는 게 유정 중생입니다 원래 이 중생이란 말이 유정이라고 그래요 유정 감정이 있다 그래서 동물 이상이 중생입니다 원래 식물까지 확장된 건 나중에 확장된 거예요 원래 중생 그러면요 감정 이런 지각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 이상이에요 곤충 이상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본성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존재가 갖추지 않은 존재가 없으니 신령하고 밝고 공적한 이게 공적 영지죠 공적 영지가 부처님과 비교하여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만큼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리석어도요 알아차림만큼은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도 이 알아차림이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다른 거지 그 알아차림을 써서 얻은 지혜가 서로 다르니까 나는 어리석고 부처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이건 이 현상계 안에서 얘기고 에고 차원에서 얘기고 에고 넘어가서 참나 차원에서는 둘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 알아차림이다 이 말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도 나랑 부처님이랑 본성은 같지 아무 영혼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카르마가 바뀌는데 영혼 없이 이런 얘기 하시면 조금 더 변화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만 비롯함이 없는 거부로부터 시작이 없는 무량한 거부로부터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몸뚱이를 나의 본질이다 라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그때그때 갖고 있던 몸뚱이만 집착해서 미워하여 집착하여 미워하고 좋아하는 감정 희노애락을 자꾸 일으키면서 살아간다 이런 감정을 따라 업을 짓고 또 업을 지어놓으니 다시 과보를 받아야 되고 인과세계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로병사하면서 여러 겁동안 윤회해온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이 신령한 깨달음의 본성 알아차림의 본성은 한 번도 여기서는 각성이라고 하니까 깨달음의 본성이라고 번역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알아차림의 본성이라고 해야 의도에 맞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이 어떤 지적 내용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쉽잖아요 어떤 지혜를 깨달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는 본성이에요 내용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이 우리의 참납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의 본성은 아직 한 번도 생성 소멸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수억 거불 윤회해오시는 중에 알아차림은 늘 똑같고 거기에 내용물만 달라진다 몸뚱이가 달라지고 생각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 생에는 이번 생에 또 생각 감정을 갖고 사는데 알아차림의 본성만큼은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다 그 자리 안 붙잡으면 여러분이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 문제 답을 찾으시려면 새새생생 변치 않는 그 자리 시공의 차이를 못 느끼는 그 자리 그 자리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껴보셔도 그 알아차리는 자만큼은 지금 실험해 보세요 전생까지 갈 게 아니라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그 자리가 다를 수 있는가 1분 전이랑 1분 뒤가 그 자리가 다를 수 있나 생각은 벌써 1분만에 다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알아차리는 자리는 바뀔 수 있는 물건인가 이런 걸 실험해 보시면 유뇌까지도 지금 안 들먹여도 사실 참나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몸과 마음 중에 제일 불변의 자리를 알 수는 있잖아요 전생까지는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이번 생에서라도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치 꿈속에서 남에게 끌려가 혹사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본래 몸은 한가했던 것과 같고 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으나 적시는 성질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준 겁니다 꿈속에서 고생하는데 원 몸뚱이가 고생한 건 아닌 것처럼 꿈속에서 엄청 구르고 다니지만 참나 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얼음이 물되고 한다고 해도 이런 적시는 성질이 안 바뀌는 것처럼 참나는 안 바뀐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물이구나 하는 걸 깨치고 나면 당장은 얼음이죠 어리석죠 근데 녹여서 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나만 알면 그게 원래 하나구나 하는 거 아는 게 그렇게 귀하다 이걸 도노라고 했어요 도노는 원래 엄청난 게 아니에요 도노는 아주 쉬운 거고 도노가 모든 수행의 시작이에요 수행이 끝났다 도노에서 끝났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마저도 거기가 시비지라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나만 찾으면 끝난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에서는 지금 도노만 찾으면 끝났다고 하니까 거기가 시비지인가 보다 하는 에고의 레벨 에고의 분별을 참나 자리에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가 옛날 글을 좀 보셔야 도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개돼지도요 우리 인간같이 에고가 좀 더 성숙돼 있다면 자기를 반추할 수만 있다면 다 견성할 수 있어요 동물들 중에도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특이한 애들 도 닦는 영물들 있잖아요 옛날 전설에 내려오는 제가 추측해 보면 그 전자들은 아마 견성을 하지 않았을까 도 닦는 영물들 있죠 인간보다 더 깊은 눈을 갖고 있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영물이 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영물은 아마 견성했을 겁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반추해 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힘들겠지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영물이 있다면 그런 동물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거죠 인간이라고 다 견성하는 거 아니듯이 또 동물이라고 다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 알아차림이 참나라니까요 동물 곤충 내면에 있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알아차림의 본성이 법신임을 깨달으면 이게 내 진리의 몸뚱이구나 참나구나라고 알아버리면 본래 생겨난 너 없는데 어디에 의탁할 곳이 있겠습니까 어딜 의지한다는 거냐 원래 질문이 죽은 뒤에 깨달은 자는 어디로 가나요 였어요 거기 그분한테 답글 하는데 참나 깨쳤으면 참나만 붙잡고 가는 거지 어디에 의탁한다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고 분명하고 보세요 신령하고 어둡지 않고 의식이 혼미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는 혼미해진 적이 없다 애고는 혼미해질 수 있는데 혼미해지는 것도 알아차리면서 있어요 참나 그래서 절대로 어두워진 적이 없고 분명하고 자명하다는 얘기죠 항상 작용하는 어느 순간에도 끊어진 적이 없는 이 지 딱 지 한 글자 얘기합니다 이 알아차림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 우주의 영혼이 알아차림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중생들은 여러 생을 거치면서 허망하게 집착하는 게 습성이 되어 자신의 그 본성으로 그 허망한 마음 애고를 자신의 본 마음으로 알고 기쁨, 희노, 성냄, 슬픔, 즐거움 희노애락의 감정이 늘 그 안에 흘러들어가지고 같이 요동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참된 이치는 비록 도노를 통하여 통달했지만 도노를 하게 되면요 아 나는 이런 희노애락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본질은 나는 진짜 나는 알아차림이다는 걸 알게 되면 도노예요 그런데 도노를 했더라도 망상을 이 망상과 이 망정 망령된 감정은 단번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왜냐 내 안에 이미 인과를 통해 쫙 깔렸거든요 그 인과대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멈추긴 힘들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차리고 살펴서 그래도 깨어있는 안목으로 알아차리고 살피다 보면 오래오래 줄여가다 보면 자꾸 줄어든다 마치 바람이 뚝 그치면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알아서 잠잠해지듯이 도노를 하고 나면 점점 점점 9장이 줄어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중생들이 일생 동안에 닦은 것이 부처님들의 힘이나 작용과 같을 수 있겠는가 중생이 이제 도노에서 닦았다고 해도 도노한 지 오래된 분들이 엄청난 이미 업력을 갖춘 공덕을 갖춘 분들이 닦는 것에 비하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텅비고 고요함 공적함을 자신의 본체로 삼을지언정 육신을 잘못 육신에 집착하지 마라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내 마음으로 공적과 질을 지금 끊어서 얘기하는데 공적을 본체로 삼아라 알아차림을 우리 마음으로 의겨라 제 마음으로 의결지언정 허망한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알지는 마라 그래서 몸뚱이랑 애고로부터 초월해서 공적한 그 알아차림 텅빈 알아차림을 나의 본질로 알고 살아가라 여러분이 돈을 진짜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알아차림이 나의 본질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업장이 알아서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육바람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럼 지혜를 수용하게 되면 그러면 지혜의 수용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참날을 우리가 느끼니까 일어난 거니까 선정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선정에서 지혜가 이런 지혜가 계속 오면 거기에 대한 수용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육바람일이 계속해서 시행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망상에 빠져버리면 육바람일이 다 끊어져요 일단 깨어있지 못하니까 지혜도 나오지도 않고 진실을 수용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육바람일을 전체적으로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차이가 난다 또 험한 생각이 일어나도 전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험한 생각이 나도 이 친구는 지금 알아차림에서 나온 것뿐이고 본질은 알아차림이다 하고 알아차림이라는 본질로 돌아가 버리면 따르지 않으면 목숨이 다할 때 죽을 때 업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을 때도 업에 얽매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즉 아미탑을 하라고 안 하죠 알아차림만 붙잡고 가면 죽을 때도 누가 당신을 얽매이게 하겠는가 질문 자체가 원래 그랬어요 깨달은 자 도노한 자는 죽을 때 어디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록 중음계 이게 영계입니다 중음계 중간계죠 이 생에서 다음 생이 중간이니까 중음계라고 하는데 비록 중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로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서 죽은 뒤에 사후세계에서도 너 자유다 하늘 세상에 가건 인간 세상으로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깨달은 자면 참날 알았는데 그럼 이게 다 통합이다 나무아미탑을 하면 극락 간다는 게요 나무아미탑을 해서 그게 딱 깨쳐서 참날 알 정도까지 원래 해야 돼요 나무아미탑을 제가 제일 재미있는 게 정토신앙 하는 분들이 우린 견성을 못하니까 나무아미탑을 합니다 나무아미탑을 해서 견성해야 극락을 가요 구조는 왜냐? 예전 불경들 뒤져보면요 막손 불경들은 그런 거 없는데 그게 경전을 정밀하게 읽어보세요 열 번만 해도 나무아미탑을 하면 극락 간다 하는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무아미탑을 할 때도 깨어서 해야 극락 간다는 말이 바로 앞에 이제 나오고 뒤에 열 번만 해도 간다고 갑자기 또 쏩니다 그럼 이걸 쓴 분도 지금 깨어나야 극락 간다는 걸 전제한데 혹시 나는 깨어나기 글렀다고 해서 안 할까봐 죽기 전이라도 열 번이면 간다고 또 해놓은 거예요 방편이에요 왜냐? 죽기 전에 열 번 하다가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경전 안에서도 일주보살은 돼야 극락 간다고 돼 있고 원효수님도 정토 무량수경 그런 거 풀어놓을 때 유심알락도 같은 걸 해서 일주보살은 돼야 거기 아무튼 극락 갈 때 가서는 일주보살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도 일주보살 정도예요 견성한 정도가 학당의 일급 정도면 지금 죽어서도 의탁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미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사람은요 깨어난 사람은 잠을 자도 자각몽을 꿉니다 꿈 속에서도 꿈인 줄 알고 자유로워요 그럼 죽었을 때는요 죽은 줄 알고 자유로워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꿈만 가도 헤매는데 죽음 뒤에 또 얼마나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의 중심붕이 잡혀 있으면요 3개가 다 내 마음작용이다 이런데 왜 죽은 뒤에는 3개 아닌가요? 여기만 3개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 생각감정 오감 펼쳐지면 다 3개예요 사후세계를 가도 거기도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일 뿐입니다 여기서 깨어난 사람은 죽은 뒤에도 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 맞게 처신하다가 또 지구 와야 되면 또 오는 거고 가는 거고 이미 자유라고요 거기가 이미 극락입니다 그래서 아미탑을 하면 극락 간다 이 말도 맞아요 아미탑을 하다가 견성하시면요 가는 곳이 극락이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깨어서 살아가는 곳이 극락입니다 같은 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구절도 연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지면 분단신 육신을 받지 않고 공부가 깊어지다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옅어졌다는 것은 이게 이제 팔찌보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받지 않고 도리어 이제 다른 차원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만일 미세한 망년마저 모두 사라지면 이제 팔찌에서 십이지까지 가는 거죠 대원각의 지혜가 뚜렷해져서 중생들의 금기나 인연에 따라 천백억 화신을 낳아서 온 인류를 구제하니 이를 부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보조스님의 수신결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읽다 보니까 수신결 내용 그대로네요 저도 이거 오늘 받아서 막 들고 온 거라 아까 오늘 읽어드릴 구절만 좀 찾아서 가져왔는데 읽다 보니까 수신결에 이 내용 그대로 썼어요 보조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저도 이제 새삼 알겠는데 이걸 간략하게 해놓은 거예요 알아차림 하나 도노 하나만 계속 밀고 다니다 보면 그럼 도노 처음 깨치는 게 학당으로 치면 8급, 7급 대임이 도노의 체험은 있습니다 그럼 8급, 7급만 되시면 학당으로 치면 지금 문사만 되셔서 참나 체험은 하죠 예비 8급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참나 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갖추면 학사가 돼요 그러면 8급, 정확한 8급에 들어가시는 거죠 8급만 돼도 이미 도노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노를 보조스님이 이것도 도노는 도노니까 해오라고 해요 아직 개념이 더 앞서는 깨달음이다 하지만 참나 체험은 했습니다 이 도노가 깊어진 도노를 증오 증득한 깨달음 이게 1급이에요 여기까지 했으면 고속도로 통과했다 보조스님은 이렇게 봐버립니다 규봉종물선사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급만 되면 제가 볼 때는 톨게이트 통과했다 바로 얘기해 드리면 그렇고 원래 제대로 된 통과는 일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하이패스 선까지 놨다 톨게이트 거의 이제 다른 데 가기 힘들잖아요 톨게이트 입구도 다 칸막이 돼 있죠 거기까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증공물 도노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 글대로라면 알아차림이 이렇게 확고해졌으면 죽으나 사나 알아차림한테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요 알아차림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가벼워지기만 한 게 아니라 진통효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답도 나와요 치료제도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하다 보면 1지 2지 3지 실력이 늘어서 어느 날 이제 분단신이 아까 분단신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는 지구에 더 안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8지 이상은 진짜 진정한 극락이죠 8지 이상 가는 극락 부처들이 있는 극락 가서 살다가 거기서 더 닦다가 미세한 흐름까지 망령까지 다 사라지면 부처 등극한다 이렇게 그거 하나로 지금 지금 육바람 얘기도 안 해놓고 알아차림 하나로 다 풀어놓은 거예요 육바람일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지만 이런 글도 좀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얻으신 거에 대해서 학당 문사만 내셔도 참나 체험하시는 거거든요 그 체험이 갖는 소중함을 아시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왜 제가 한국 조교적 얘기를 자꾸 하냐면 거기 거랑 자꾸 비교해서 거기는 12지 될 때 돈어 한다는데 왜 이렇게 돈어가 빨리 되어라고 저희 걸 자꾸 비방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12지 돈어가 따로 있다 칩시다 뭐가 남등장 살까요 시간도 안 걸리는 학당 돈어 해놓고 떠드시는 게 낫지 않나요 손해볼 일이 없는데 12지 돈어 얻을 일도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분이 그거 떠들고 있어요 난 이렇게 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시시한 거야 100억 벌 거만 생각하고 평생 굶고 사는 분 같이 그게 사실 거냐 지금이라도 뭐라도 주워 먹으면서 살아야지 그쵸 돈 빼기라도 자꾸 자꾸 벌어 가야지 지금 나는 한 방에 100억 받을 거다 그때까지 굶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방편법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건 돈도 안 들고 유튜브만 보다 가능하니까 일단 해놓으세요 그래서 알아차림 이들을 흘러서 죄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견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일단 지금보다 더 남는 장사입니다 그거 해놓으면 분명히 심신이 더 편해져요 지혜가 나요 일단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잖아요 12지 도달하는 거 힘드니까 이렇게 사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추구하시는 게 전 남는 장사라고 봐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건요 본인의 그건 편견입니다 편견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남는 장사를 하시라 제 말이 다 틀렸다고 해도 지금 참나체험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일단 참나체험에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건 세뇌를 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세뇌시키는 것도 아닌데 유튜브 보시면서 그냥 왜냐 와서 많은 돈 내고 배우면 뭔가 좀 걸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로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얻어놓으시고 생활하시다가 보면 알죠 이게 쓸만한 물건이면 계속 쓰시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한국분들을 너무 실용적이지 못할까요? 제가 볼 때 너무 실익을 못 챙기시고 명분에 사로잡혀 사시는 경우 많아요 즉 나는 큰 스승 밑에 배웠으니까 죽으나 사나 입업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한국분들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다른 나라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다 취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명분 나는 무슨 파니까 저 파랑 같이 절대 겸상도 안 하겠다든가 너무 큰 명분에 사로잡혀서 실익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진짜 진리에 맞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진리도 진짜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가 뭔지 당장 답이 안 나오면 제가 제안한 대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거 큰 탈 없고 부작용 없는 것들 있으면 다 취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윤곽이 나와요 그래서 안목이 높아질 때 그때 더 진짜 진리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지금 본인은 평지에 있으면서 저 고층 아파트 높은 데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만 하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면 인생을 크게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전도 읽어드리면서 잘못돼도요 잘못돼도 이런 고승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돼도 공자가 되고 잘못돼도 맹자되고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니에지 따라가시다 보면 잘못되면 율곡 퇴계인데 남는 장사 아닙니까 무조건 저는 남는 장사를 권해요 왜냐 인생은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못될까 봐 겁나서 조심하시는 건 좋은데 뻔히 이게 더 피해가 큰데도 이게 더 피해가 적은데도 이 길을 어떤 명분 때문에 사로잡혀서 못 가시는 거는 저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해놓으시고 전 인류한테 권하고 싶은 거고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라도 아니면 불교 분들이라도 지금 절에 다니시는 거 다 다니시되 일단 알아차림 참나가 늘 흐르게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절에도 다니시고 기도도 하고 다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면에서 뭔가 제가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자명한 생각이 올라와서 지혜가 인도할 거예요 그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니까 기독교로 치면 성령 체험 하신 거예요 일단 성령 체험 하고 보실 일이지 피하면서 계속 성경만 공부하고 그러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을 일단 하고 보실 일이죠 내가 생각하는 엄청난 센 성령 체험 아니면 성령 체험 아니면 난 안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자잘한 거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왜냐? 센 거 주장하시는 분 치고요 그 자잘한 거 한 번에 아마 제가 볼 땐 더 오버하세요 더 감동하시고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안 되니까 미워하는 게 있어요 옆 사람이 참나 찾았대요 참나를 말하는 사람도 밉습니다 자기 안 될 때는 되고 나면 또 달라져요 그렇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안 될 때는 죽을 거 같거든요 아무리 쉽다고 해도요 내가 안 되면 죽을 거 같아요 사람은 그러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공격하게 돼 있는데 내가 되고 나면 또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권하고 다니게 돼 있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체험해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걸 체험 안 하면서 이걸 견뎌내시려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어렵지 않게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누구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안 느껴지세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럽니까 왜냐하면 제가 돈 때문에 했으면 한 수도 개발될 때마다 과정이 새로 열리고 돈이 높게 책정돼야죠 이번에 하루에 견성시키는 코스가 개발됐으니까 이거는 한 몇 백 받겠습니다 이러면 사기꾼인데 무상으로 계속 뿌리면서 개발이 이번에는 학당에 안 오시고도 할 수 있게 더 개발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그래도 해볼만 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큰 사기치기는 힘들지 않나요? 따져보셔서 그럼 한번 일단 해놓으시는 게 좋죠 일단 얻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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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